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차창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대시 두 편 들어있는 현대시 질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현대시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기보다는 물론 김기림의 연륜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34번 문제 이게 오답률 2위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의 연륜의 시의 어려움도 상관없고 일단 이게 좀 어려웠나 본데 사실 평가원에서 여러가지 장치들을 해요. 여러가지 함정을 파는데 제가 아마 총평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 시험은 어떤 어구 단어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쳤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이 장난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강가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시험에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34번을 푸는 요령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잘 들으시고 다음번에는 여기 함정에 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구성을 좀 보면 가해 김기림의 연륜은 EBS 교재 반영 지문이 아니죠. 얘는 미반영 지문이고요.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이 대장간의 유혹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측해 드렸죠. 이번에 제가 적중률이 좀 높습니다. 전에 제가 6월 평가원 이전에 꼭 봤으면 좋겠다는 문학 작품에 이번에 지금 EBS 교재가 모두 4작품이 실려있는데 그중에 3작품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9월 평가원 때도 수능 때도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물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언처럼 될까 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이 중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걸려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보자 하는 지문들은 좀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자 하는 지문들은 좀 보자. 그거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의 김기름의 연륜입니다. 김기름의 연륜이에요. 여기는 이 시 조금 어려운데 조금 난해한데 그렇게까지 또 어렵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긍부정만 잘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시를 만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대결을 가지고. 이렇게 낯선 시를 만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되도록이면 긍부정만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도 시의 주제는 충분히 근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부정을 잘 따져주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부터 긍부정을 잘 따져서만 가면 시 주제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잘 추적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한번 가볼게요. 무너지는 꽃잎파리. 자 이파리가 꽃이 이파리가 무너져 휘날려 발 아래 깔린대. 그러면 생각해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하강 이미지거든. 그러면 하강 이미지 치고 긍정적인 거 잘 못 봤어요. 특히나 꽃잎파리가 무너져서 발 아래 깔리는 거니까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잖아. 그러면 이 서른 남은 해라는 것은 부정이야. 물론 여기는 이 해라는 말이 sun이 아니야 year. 뭔지 알겠죠? 30년쯤 자기가 살아온 어떤 30여년의 삶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부터 이해해 주셨으면 되게 쉬웠을 건데 얘를 서른 남은 해? 서른 남은 해? 이게 뭐지? 그러니까 30쯤 30을 간 넘긴 해? 30을 간 넘긴 연령?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참 쉬웠을 건데 어쨌든 그건 좀 아쉬우니까 대신에 얘가 부정적인 건 알겠지. 그럼 이게 부정처럼 가는 거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졌대. 피려던 뜻이 굳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부정이죠. 됐죠?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이래. 그러니까 이 연륜이란 말을 해마다 돌아가는 윤희이란 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할 때 륜이 그 바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무에다 집어넣으면 이 연륜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이태가 돼. 나이태야. 나이가 태를 지어서 도는 거지. 나이태.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곱다랗게 감겨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곱다랗게 감겼다는 말은 이렇게 곱다랗게 감겼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받고 여기서 마이너스 받았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그래, 이건 반어법이 되겠지. 반어가 되겠죠. 그 올 리가 없잖아. 곱다랗게 감긴 뭘 곱다랗게 감겨. 이건 긍정적이지 않죠. 곱다랗다는 말은 원래는 긍정적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업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제. 자, 이렇게 청유형을 집어넣으면, 청유형을 집어넣으면 화자의 태도는 의지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청유형을 집어넣으면 의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섬이란 곳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야.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자, 이 섬에는 꽃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꽃이니까 플러스겠지.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율이. 자, 파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플러스지.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초라한 경력은 육지에 막아버렸어. 주름 잡히는 연류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대. 그러면 불꽃처럼 살겠다는 것은 결국 열정, 의지,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까지의 삶.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은 뭐가 없었어? 그래, 그냥 현실에 체념하고 순응하며 살아왔다고. 어떠한 열정과 의지도, 어떠한 열정과 의지도 없이 살아왔다고. 그래서 이 삶을, 이 삶을 뭐한다고? 부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 읽었으니까 우리 뒤로 넘어가서 가와 관련된 문제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이렇게 풀어야 돼. 넘어가서. 가와 관련된 문제 풀 수 있는 거. 엄마, 가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네. 그러면 우리 33번 한번 가볼게요. 33번. 가에서 열렬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그럼 열렬이 살겠다는 거니까 이거 맞는 말이지, 그렇지? 1번은 맞는 말. 그럼 2번은 건너뛰고, 2번, 3번 건너뛰고. 날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심화를. 날로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되는 심화를 나타내는 거 맞죠? 그럼 앞의 말 맞아. 자, 이제 문제는 뒤에 나만 따져주면 되겠네, 그렇죠? 나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또한 열렬이, 또한 불꽃처럼 열렬이 살겠다 그랬으니까.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지성.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건 맞겠죠? 그럼 이거 앞에서 맞는 말. 그럼 이걸로는 다 못 골랐어. 답을 고를 수 없었어. 자, 그러면 뒤에 33번 갑니다. 가는 나바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 시간의 급박한 흐름하고 가하고는 상관없지? 1번 틀린 말. 그 다음에 2번에, 2번은 난 가인데 3번도 그냥 지나갈게. 4번 갈게요. 가는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인식을 대다. 하강 이미지 맨 처음에 꽃잎팔이 떨어지는 거 있었지. 그럼 얘 맞아. 그 다음에 표면에 드러난 청자. 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서른 남은 해야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이건 결국에 그냥 내가 서른 남은 해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드난 청자에게 말 거는 방식, 말 건 방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없어. 그지? 얘는 없어.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러면 1번, 5번 지워두고 이렇게 쟁겨놓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34번인데 얘는 제가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얘는 내가 나중에 다시 풀어줄게. 자, 나시갑니다. 자, 나는 제가 예측했던 시죠. 김관계 대장가는 유혹입니다. 갈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이것처럼 느껴질 때 누가,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느껴질 때 지는 건데 이건 결국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겠지. 의미 없는 존재. 됐죠? 의미 없는 존재가 되겠네. 이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자, 뛰어내리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하강 이미지. 그런데 이때 하강 이미지는, 여기서 하강 이미지는 물론 저기 뒤에 똥똥이 떨어질, 똥똥이처럼 떨어질 때 자, 여기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진 건 좀 달라요. 여기서 하강은 나의 태도, 내 삶의 태도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자살각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뛰어내리니까 죽는 거 아니냐고. 이거 자살각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 가냐면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호운동 사거리에 사라진 자, 현대아파트에서 간 털몬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죠. 됐죠? 여기는 현대 물질문명이 되겠네. 현대 물질문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풀무지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 벼리고 숯불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고미가 돼요. 그럼 이건 결국 뭐가 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네.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물건과 서로 뭐가 된다? 대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 자루에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지. 그러면서 직지사 해우서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차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다는 이 말의 다시 하강 이미지.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 의미 없어지는 것. 똥똥이처럼 느껴질 때, 이것처럼 느껴질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걸려있고 싶다는 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 되겠어. 됐어? 되고 싶은 소망이 되겠어. 의지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풀다만 거 한번 가볼게요. 먼저 33번.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한꺼번에는 의미가 없는 거였고 하나씩은 의미가 있는 거였지. 그래서 개별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맞지요?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부끄러워지는 거니까 선반에 걸쳐져 있는 거 맞지요?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현실에 벗어나는 절박함. 마치 당장 뛰어내리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5분 봐봐. 마구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마구 여기 있어.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그랬는데. 잘 봐.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처럼 물건을 느껴진대. 누가? 그래. 나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느끼는 건 뭐겠어? 그렇지. 차별성이 아니라 통질감이겠지. 내가 여기서 마구 쓰다버리는 통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니,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에 가서 앞뒤 내용을 잘 봐야 돼. 앞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왜 머릿속에 내가 읽었던 정보로 판단하려 하냐고. 왜 내가 머릿속에 읽었던 정보로 판단하려 하냐고. 선지는, 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32번. 나는 자연물에 빗대어. 자연물에 빗댄 적이 없죠. 자연물에 빗댄 적 없어. 얘가 뭐처럼 느껴진다 그랬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했으니까, 자연물이 아니라 그냥 사물에 빗댄 거지. 화재 움직임이 상관없고요.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사용하여. 자, 색채어를 사용했대요. 색채어. 그러면 색채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색채어는 색깔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시퍼런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되겠네? 그런데 이게 공간적 배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날씨 시퍼런 타는 거지 무슨 공간적 배경이야. 오히려 가에 가보시면 여기에 지금 빛빛 하늘, 눈빛 파도 이런 거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나온 대로 색채어를 활용해서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나가 아니라 간 거야. 이해 되죠? 가야. 그래서 얘 틀렸어. 얘 틀렸어. 자, 4번의 하강미지 들어있는 거 맞으니까 정답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이게 오답률이 높은데, 잘 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면, 봐. 선지가 어때? 길지? 이렇게 선지의 길이가 길면, 제가 앞전 해설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길이가 길면, 반드시 끊어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봐.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여기까지 맞아? 맞아. 불꽃은 뭐였어? 의지였으니까. 주름 잡히는 연륜, 은까지. 여기까지는 부정, 맞아? 맞아. 연륜은 부정이야.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얘들아, 여기 연륜에, 잘 봐라, 여기서 잘 들어.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뭐야? 부정적인 대상에게 없는 건 뭐가 없겠어? 긍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중부정, 부정인 거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예요. 부정적인 대상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서 얘가 부정이 되는 거잖아. 얘가 부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기는 이 결핍은 얘가 가지지 못하는 긍정적인 속성일 거라고 그게 뭔데? 의지야. 그걸 끊는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의지로 의지를 끊는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선지를 판단할 때는 길어, 길이 때문에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여기까지 판단하고 여기까지 판단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야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3, 2, 4번의 첫 번째는 일단 의지로 의지를 끊는다는 것은 안 돼. 끊기는 안 되죠. 그래서 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인데 또 하나 더 있어, 답이. 자, 시 다시 읽어볼게. 본문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 자,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류마저 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순서가 1번, 2번이야. 끊고 살아가는 거야. 끊고 살아가. 그런데 여기서 잘 봐라. 끊고 살아가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연륜의 속성을 끊는다 그랬어. 뭘로? 불꽃으로. 불꽃으로 연륜을 끊는데 연륜을 끊기한다는 거야. 끊기. 그런데 문제는 불꽃으로 연륜을 끊는 건 순서에서 어긋나요. 즉,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잘못되었어. 이게 특히 우리 평가원에서 이거 함정 잘 팝니다. 즉, 주객을 전도하거나 순서를 바꿔서 이런 걸로 함정을 진짜 많이 파요. 이거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세요. 얘로 얘를 끊는 게 아니라 끊고 얘로 가는 거야. 연륜을 끊고 얘로 가는 거라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연륜을 끊고 가야 되는데 얘로 얘를 끊는다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순서에서 벗어나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잘 봐. 일단 여기서 이걸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읽기 하면 끊어서 읽기 하면 이게 의지로 의지를 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이것도 성립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순서가 뒤집혀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오답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시 해설 강의 이것을 마치겠고요.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도 이것을 일단 대충 마무리할 건데 뒤에 화법과 전문과 언어 매체 이거는 제가 이제 수능 완성을 스스로 녹화 촬영을 해야 돼서 이거 일정 봐가면서 제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지문이 조금 낯설죠. 그래서 매체 지문 푸는 거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